댄스커버 컨테스트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저희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댄스커버 컨테스트에 정말 많은 팀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총 38개국 116개의 팀이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탱클립 영상 함께 보시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계속 손을 잡아줄게 다가서려 해봐도 엇갈리고 있어 좋아한단 말도 아직 못하고 있어 머뭇거리는 날 보고 있으면 우린 아직도 많이 어리긴 한다고 좁혀지지 않아 한 끗 사이 우린 마칠 땅의 손처럼 언젠가는 못다한 말을 전할 거야 다가갈게 언제까지나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나의 꿈처럼 맞을 길이 넌처럼 수선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친척성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시간 속에 각자 길을 헤매여도 그렇지만 우린 결국 만날 거야 심심인 것만 알아줘 정말 서툴기만 한대도 미처 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나의 꿈처럼 맞을 길이 같은 수선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친척성 속에서 넌 하나씩 이러다 너만 약속해 변치 않기를 바랄게 그때도 지금처럼 날 향해 웃어도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더 친척성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